네! 오늘 100%의 일일 리프터 찬용입니다. 여기는 저희의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. 일단 한 번 가보시죠. 아, 오늘 개인 잘 찍은 것 같아요? 리프하는 거랑 이미지. 저 아직 모니터를 못 찍어서 근데 다들 잘 찍었다고 해주시니까. 아, 칭찬 일색이었어요? 네. 아니, 또. 역시. 역시. 역시 서민우도 아마 이래요?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못합니다. 이런 거 아니겠어요? 지금 저쪽에는 창모스랑 종환이 형이 리프하고 이미지 컷을 찍고 있어요. 한 번 잠시 모니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잘하고 있는지. 종환이 형은 이미지 참 좋아요. 본인하고 비교해서 어떠세요? 제가 더 잘하죠. 어떤 면에서? 저는 다 잘합니다. 제가. 약간. 종환이 형 파트를 제가 해도 잘 도와야 될 수 있어요. 아, 저 제스처. 제가. 상몸이 형 파트를 댄스를 했는데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. 아, 상몸이 형 파트네. 정말. 아, 상몸이 형 파트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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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. 잠시 후에 다시 만나죠. 안녕. 아, 오늘 대망의 뮤비가 끝났습니다. 솔직히 뮤비가 제일 힘들잖아요. 이틀 밤을 새서 완성된 뮤비, 뮤직비디오 드디어 끝났습니다. 소감이 어때? 눈물이 납니다. 힘들었거든요. 나도 끝나고 왔어요. 그저 졸릴 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자리 갈 겁니다. 아, 오늘 고생했어. 멋있는 뮤비 기대해주세요. 안녕. 그럼 이제 자러 갑니다. 아, 빠져요! 아, 나... 넌 잘 거야?